가스트 가스트 메이데이 가스트 메이데이 캠슐라 헤드가 다 왔다 가스트 메이데이 빨리와 고등학생 봤어 가스도 면 면 면 면 빨리와 다 어디갔냐 저 허발라 단계 가졌다가 펀 딱 면 면 면 펀 좋아서 아까베 이게 뭐가요? 자 베루 저 학살자 모리티아 클릭 준비 텔레포트 준비 날라 자 침 봐 침 보고 12시로 올라와 12시 이쪽으로 올라와 침 보고 12시 이쪽으로 11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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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면서 빠질까 벌렸어 11시 11시 쏘면서 아 꼬부깨졌어 자 파티 보고 침 보고 침 봐 침 봐 그렇지 좋았어 딸다 갈려버려 야아 우리가 누군지 보여줘 자 이거 해야 한방 줄게요 제가 자 나머지 다 철수 다 저기 가 독선아 니 파티 있냐 나를 준비 남았어요 그럼 저 상투 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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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싸우고 있어 오른쪽 자 얘들 오면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싸울거야 오른쪽으로 빠져 빠지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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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울거야 빠지면서 자 베렸다 올게 자 베렸다 올게 오케이 야 오토싱 아니면 죽었다 자 빠지면서 싸워 내가 바로가서 뒤치게 할게 상추 형 파티 받으세요 와 씨 뭔 소리입니까 이거 갈라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싸울거야 포도 포도 오른쪽으로 빠져 들어갔나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맞춰봐 베르킥 오케이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베미야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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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십니다 자 자 다른사람들은 5속 집중할게요 본병 하세요 본병 날넘 엄밀 어먔 전부 전부 학살자 모리티야 준비 전부다 준비 치고 이거 칼빼고 간다고? 어 전부다 칼빼고 스리 날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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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쓸어버려! 쓸어! 쓸어! 싹 쓸어! 싹 쓸어버려! 가! 돌진 앞으로! 싹 쓸어버려! 싹 다 닦아버려! 많이 컸어? 이 시불넨들? 우리가 눈이 보여줘야 돼! 보여줘! 보여줘! 싹 닦아버려! 싹 닦아버려! 빨리빨리 닦아버려! 막 돌진해버려! 왼쪽에 많아! 걔! 저기 누구나 여행가야 태출라가 따로 하니까봐라. 배급하기 편하게. 싹 다 닦아버려잉. 좋아. 자! 학살자 무료야 휠 몇 방 줘! 자 전부 철수! 자부 철수하고 자 빠르게! 바로! 바로 가자! 칼틀아 바로 갈게요! 바로 이동! 자 바로 이동! 칼틀만이 친구네! 쿡링이 친구야! 내 친구야? 너.. 쪼버려 니 친구 못.. 야 애들 온다! 애들 온다! 애들 온다! 미쳤네 여기까지 오네! 카츠라 까졌어 공성준비 말툭 박어 말툭 박어 입구 막어 입구 막어 입구 자 천사장 그거 그대로 몸빵하고 있고 자 들어온대로 왈격 자 말툭 씻어붓은 풀고 자 나가자 나가자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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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어 자 나와 딱 다 쓰라버려 딱 다 닦아버려 가자 이 새끼 너 여기까지 쳐들어 제정신이야? 만만하네 이리와 와 싹쓰라버려 왔어 와 여기까지 올라오네 잡아 잡아 다시가자 어 죽었네 어 애들 개미잡는다 몇명 애들 개미잡고있어요 자 갔다올까봐 아 변명 장쿠로 맞출법 파괴자만 개미굴 3 아냐아냐아냐 우리 세명만 네명만 갈게 우리 파티 삼측 날라 아 나도나도 요정들만 다 오세요 요정들만 알잖아 요정 5인조 5차전 야야 오케이 포도 옳치 서은가 아까여 빠지면서 싸울거야 빠지면서 빠지면서 자 이쪽으로와봐 밑으로와봐 밑으로와봐 자 퍼츠 자 밑으로와봐 밑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거 우리한테 들어오는거 자 까매 남고 얘들이 엘사드 칠줄알아이 자 정여섯시방향에서 칠거야 정여섯시방향에서 5초전이래요 자 다이 좋았어 정여섯시방에서 자 우리한테 가까이 오는거 자 안에 가까이 하나 붙은거 있어 가까이 하나 붙은거 다이 좋아 다이 자 아까여섯시방 자 자 좋았어 자 가까이 오는거 있어 블랙헷 나이 쩔어쓰 자 피다 좋아 자 위로 절진 이러고앞고 좋아 좋아 자 징보고 자 전진앞으로 자 쭉 오세요 다 정진 끝났어요 그냥 상탈 밀어버라 인자 한두명씩 있어 막 갈게 와봐라 그냥 애들 찾아서 맞지 이게 바로 우리 요정진이야 어 맞습니까 자 배려하고 자 빠르게 입구로 자 빠르게 입구 3층 입구 저게 생각하고 미리 죽여야돼 자 3층 입구 개미공 자 요정도 자 바로발사 바로발사 자 빠르게 와봐 대기 자 바로발사 바로발사 좋았어 발사 자 바로발사 좋아 좋아 활핏 안좋았어 자 딱대기 자 깨비오면 대기 자 가자 빠질필요없다 자 올라가자 개미 해줘가지고 얘들 난리났다 난리났어 애들 난리났다 난리났어 났어 전기들 치고있는거 다이 자 마무리하자 자 마무리 정리 끝 자 개미 따세요 김푸딩 김푸딩 아이도 방송에 응 머리 방금 오래해 자 우리 여러분들 푸딩이 진짜 대초 출작언니 윤체리 님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